안녕하세요 꼬삐입니다. 저번 투표에서는 인간형 챔피언이 아닌 동물현 챔피언을 투표로 했는데요. 그나마 만들기 어려워 보이지 않은 챔프들로 골라서 후보에 넣었어요. 그런데 그건 제 착각이었습니다. 킨드레드가 부피 순간 며칠 전 킨드레드를 후보로 넣었던 제 자신에게 돌아가 스테이! 노! 를 외쳐야 했어요. 인간도 아니고 그렇다고 동물도 아닌 킨드레드의 몸을 만드는 것은 결코 쉬운 게 아니었다는 걸 만들면서 느낀 거죠. 몸을 만들면서 볼륨을 살리기 위해 플레이를 더 붙여가면서 겨우겨우 완성시켰는데요. 털이 풍성한 친구라 하나하나 심어서 별거 없어 보여도 디테일이 정말 많이 들어간 친구랍니다. 사실 저는 불꽃 그림자 스킨을 만들고 싶었는데 구독자분들이 댓글로 오리지널 스킨을 이길 게 없다 라고 못을 박으셔서 할 수 없이 기본 스킨으로 만들게 된 킨드레드인데요. 자세도 괜히 어렵게 선택해서 매번 어려운 작품을 스스로 갱신해 나가는 것 같아요. 아... 인간 챔프 만들고 싶다. 여튼 어렵게 만든 오리지널 킨드레드 액션 클레이 피규어를 만나보세요. 알겠습니다. 감사드립니다. alarm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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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녕. 안녕.